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생전경찰서 갈 일이 없지만 조국사건으로 두 번이나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무혐의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조국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보내는 입장에서 상대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의 바탕을 두고 논평을 내보내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심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되는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인정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대단히 참 궁금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인 징역 4년의 실형선고가 변함없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벌금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펀드 관련 혐의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조국 사건을 대하는 일반인들은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것을 알려진 입시 비리 문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나 또 자식의 입시 관문을 어렵게 통과한 체험을 가진 많은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마도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입시 비리 문제를 대단히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슬 두고 조민 7대 하위 스펙 1심 2심 재판부 판단에 그런 제목을 붙인 그래픽 자료를 제시할 정도로 조국 사건에서 입시 비리가 차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 7개 주요 입시 비리 쟁점 상황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은 모두 다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입시 비리 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은 조국 전 장관의 앞으로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여러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게 되면 이처럼 중형이 나오게 된 드는 어떤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은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이 바로 여러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2심 판결은 문에서도 그 같은 그런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병상 칼럼니스트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했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한 이런 논평을 남깁니다. 나쁜 죄질로 지적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턴십 확인서 위조입니다. 입시에 사용되는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으로써 입시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심각하게 해손했다 이런 구지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 물정과 신명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계속한 점과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객관적 정인들에게까지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병상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이렇게 중형이 부과된 원인입니다. 대개 이 같은 사안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거나 또 유감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법정에서의 그런 주장과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무리를 빚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심 판결로 인한 법, 범죄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판결에 내리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눈길은 앞으로 예상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그리고 또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의 고려대 학부 졸업과 또 부산대 의전을 졸업한 이 건을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될 것인가. 또 재판부뿐만 아니고 관련된 그런 대학들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또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개인이 갖추고 있는 그런 윤리관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부분들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586 세대들은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런 또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전부는 될 수가 없겠죠. 상당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권부의 핵심에 올라있는 586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은행을 이해하는데 조국 사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하고 자신들의 실제 행동과는 큰 은행일치가 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구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